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리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리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들을 향하여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롭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을 하셨죠 예전의 우리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나는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성격적으로도 좀 약한 것 같고 나는 마음이 약해서 늘 내 형편에 자주 빠진다고도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특별하게 말하고 계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 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앞곡동이라는 곳에 9개월을 사셨다고 하셨어요 한 번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그 9개월이라는 시간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믿음이 있어서 앞곡동에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는 사실을 나는 믿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예를 쓰기 이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것보다 더 좋은 믿음은 없다고 내게 말해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 성경이 새롭다고 말하고 계시는데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매여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육체라는 것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적혀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육신에게 져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졌다라는 말은 싸워서 우리가 패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안에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라고 왜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을 보면서 연약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네가 싸워서 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연약하다라는 말을 하기까지 많은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연약하다라는 말을 그냥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셨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나를 믿으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나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구나 나는 내가 아니구나 우리 마음에 이 사실을 말하고 계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나는 부족해 연약해 나는 인간적이야 하고 여러분이 말을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내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연약하다고 말하는 건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온전하다 하셨는데 우리는 부족하다 말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여러분을 부족하다고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마서 8장 앞부분에 3절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야마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우리 육체와 똑같은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죄로 물든 우리를 예수님의 죄 없는 육체에다가 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이미 죽어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보내서 우리를 예수님에게다가 합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될 형편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속임 속에서 우리는 싸워가지고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부족해 연약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보고 새롭다 온전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나는 이래 난 어리석어 난 미련해 난 못해 우리 이런 게 너무 익숙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싸워서 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냥 나는 원래 이렇다고 받아들일 때가 훨씬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이 부분은 찾아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래국기 3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그가 느낄 때가 있었어요 모세는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그가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건 40세 때였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 유다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나섰는데 그가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갔지요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추래국기 3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셨습니다 자기가 젊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기를 바랬는데 80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한가 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내가 중요하다는 것 왜 하나님이 40세인 나를 부르지 않고 80세인 나를 부르냐라는 것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 때문에 신앙도 그르치고 믿음에서 떠나서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로 다 결정이 나는 것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도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 자 우리 한 장을 넘겨서 4장을 보시면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 모세가 내가 누구냐고 하나님께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뱀이 됐죠 그 꼬리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네 손을 품에 넣어라 그리고 빼봐라 문둥이가 된 거예요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이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 당신이 정말 능력이십니다 믿기를 바라신 거죠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자기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에 믿음에 변화가 없다면 그는 자기가 누구냐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말씀대로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냐고 하나님께 말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모세는 10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본래의 말에 능치 못한 사람이다 아직도 모세는 자기가 중요한 거죠 난 지금 말을 못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나는 말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데 모세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절에 모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먹어리나 눈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성경 이 이야기를 읽으면 놀랍지 않아요 나는 말 못한다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그 입 누가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 앞에서 말을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무능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난 지혜가 없어요 우린 쉽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육신과 싸워서 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벙어리가 되게 하고 누가 귀먹어리가 되게 했냐 내가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시라면 능이 우리에게 말을 하게 하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나보다도 하나님이 큰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3절 모세가 가로돼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3절 모세가 우리는 여전히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할 만한 사람도 있고 하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어떠한가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복해가지고 모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을 보시면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6장 28절 요호와께서 애국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요호와께서 요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나는 요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국왕 바로에게 다 구하라 여러분 30절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모세가 요호와께서 구하되 나는 입이 주나니자이느니 과로가 어찌 나를 들으니 여러분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출애국기 3장에서부터 6장에 오기까지 하나님과 모세가 참 많은 시간 대화를 나누는데 모세의 마음에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에게 내가 말 잘하는 아론을 보내지 않았냐 걱정하지 말고 바로 앞에 사라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모세가 요호와께서 구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잔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 그러나 하나님도 여전히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장 5절에 보시면 내가 내 자손을 애국 땅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국 사람이 나를 요호와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요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싸워 이기신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인도자는 여러분의 그 어리석은 육체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저는 모세와 싸우시는 이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매일 우리를 말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셔서 아니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너는 네가 아니야 이미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가 너를 온전하게 했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구원을 받으세요 라고 말을 할 때 오늘부터 당신이 구원을 위하여 무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이미 온전한 하나님의 의의를 전하는 겁니다 당신 죄가 영원히 씻어졌습니다 당신은 온전합니다 거룩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앞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그들은 항상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이 그들에게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도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있도록 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위에 있는 종들에게 많은 은혜를 입은 적이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애베당을 건축을 몇 번 해봤는데 그때마다 주위에서 저를 도와주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많았어요 제가 어느 날 그분들을 향한 고마운 마음이 마음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우리 교회 상황을 보니까 저를 도와주셨던 목사님들 일곱 분들이 교회를 건축을 하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목사님들이 일곱 분이 건축을 하신다 내가 이분들을 돕고 싶다 제 아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보 도우려면 돈을 주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돼지 있잖아요 돼지 그 돼지를 이렇게 잡아서 주라고 하더라고요 음식을 만드는 부엌에서는 돈이 오는 것보다 이렇게 고기가 오는 게 훨씬 좋대요 그러면 전부 다 털만 제하고 나머지는 다 삶아서 김치도 넣고 무도 넣고 이러면 많은 사람이 여러 날을 먹을 수 있대요 내가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말았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제 아내가 제게 말했어요 당신은 목사면서 좀 이렇게 사기꾼 같아 hey you're a pastor but it looks like you're a con artist 아니 무슨 소리야 남편을 보고 hey what do you mean what are you saying to your husband 아니 며칠 전에 내게 뭐라고 했어 hey what did you say a few days ago 아 그 교회를 돕고 싶다고 안 했어 didn't you say that you want to help those churches 그런 마음 가졌지 yes I have their heart 근데 왜 안 도와줘 how come you're not helping them 돈이 없잖아 I don't have money 그러니까 당신은 사기꾼이야 that's why you're a con artist 이제 거기에 내가 좀 걸려들었어요 and then I got caught by that 내가 이 말을 내 아내한테 하고 난 뒤부터 이제 내 스스로도 내가 거기에 메이는 거예요 so after I say this to my wife now I'm bound to that word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셨어요 God gave me this heart 그러면 내가 뭐를 해야죠 then what do I have to do 그 마음을 따라서 돼지고기를 보내야 되잖아 I have to follow that heart and send pork 근데 나는 돈이 없는 거예요 but I don't have money 그러니까 제가 못하고 있더라고요 so I'm not being able to do that 그때부터 계속 내 아내가 당신은 사기꾼 목사다 from then on my wife's saying you're a con artist 제가 한 달 동안이나 사기꾼이 돼도 돈이 없는 거예요 and for a month I became con artist but still I didn't have any money 그런다고 해서 제가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이걸 돈을 얻어서 고기를 사서 보낼 수 없잖아요 but just because of that you know I mentioned to the church and received money and they sent pork it doesn't work like that 제 아내가 여보 강제상에 서서 믿음만 말하지 말고 당신도 믿음으로 사세요 so my wife said don't just speak of faith on the podium but you should also live by faith 아니 그 마음을 주었는데 일단 고기를 사서 보내면 하나님이 돈을 준대요 so she's saying God gave you the heart first you have to buy the meat and send them then God will give you the money 죄송합니다만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믿음이 있더라고요 you know my wife has much more faith than me 그러면 자기가 돈을 가지고 좀 사서 보내면 좋겠는데 so it would be good if she buy with her own money and send it first 절보로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but she's keep pressuring me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며 hey God you said God gave you faith 그래서 제가 이제 돼지를 잡는 도살장을 찾아갔어요 so I went to this place where they kill you know kill pigs because I need to know how much it is 마침 우리 교회 필리핀에 선교하시는 남경연 선교사님 어머니가 그 도살장 근무하셨어요 actually the mother of pastor 남경연 who's ministering in 필리핀 she was working at that place 목사님 왜 오셨어요 oh you know pastor why are you here 제가 돼지고기가 필요합니다 oh I need pork 그거 한 마리를 살려면 얼마의 돈이 들어가니까 you know if I want to buy a whole pig you know how much would that cost 아 600달러가 들어간대요 and she says 600달러 아 어디에다가 목사님 이걸 쓰시려고 하세요 pastor where do you want to use this 아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일곱 군데에 보내려고 합니다 so you know our churches are building a chapel I want to send these pigs to seven places 큰 교회도 있고 적은 교회도 있어서 한 열두 마리 두 마리가 필요하더라고요 so there are big churches and there are small churches we need total of 12 pigs 그래서 모친이 그냥 목사님 그냥 그만두세요 and she said just quit it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요 pastor you don't have money 아우 그렇지 않아요 저 돈 많아요 he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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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a lot of money 아 그러면 진짜 열두 마리를 살 거냐고 then are you really gonna buy 12 pigs 만약에 목사님이 열두 마리를 사면 그 모친이 냉동 탑차에다가 직접 그 교회까지 다 배달해 주시겠다고 and she said if you buy 12 pigs I will deliver those 12 pigs to those churches 그런데 반드시 돈을 줘야 합니다 but you must pay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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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금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you can't say that this is offering okay 아 예 돈 드리겠다고 so of course I will pay you back 그래가지고 이제 사가지고 고기를 보내줬어요 열두 마리를 so I bought 12 pigs and I sent them 그런데 그날부터 제가 막 아프기 시작했어요 and from that day I started to get sick 왜냐하면 이제 믿음도 없는데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서 그런지 막 너무 아프기 시작했어요 because I didn't have faith but I take a step by faith so I started to get sick 예 제가 막 백신 맞은 것도 아닌데 열이 이제 오르는 거예요 I didn't get vaccine but you know my temperature was going high 39도까지 올랐어요 it went up to 39 degrees in celsius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이 연세가 많은 장로님이 목사하니 빨리 병원 가자 so there's an elderly elder in our church told me pastor you have to go to a hospital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시작을 했어요 so we went to the hospital and then we start you know checking 여러분 병원 가면 열이 오르면 원인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절대 해열제를 안 줘요 so when you have a high temperature until they find out what the reason why then they will not give you this in medicine 월요일부터 이제 계속 검사를 하는 거예요 so from Monday they keep doing your diagnosis 제가 병원에 가서 내 몸을 완벽하게 체크를 했어요 so I went to hospital and then they checked my whole body 병명이 안 나오는데 they couldn't find out what the disease was 그래서 목요일날 의사가 와서 당신 골수를 빼야 된다 so on Thursday they said that you have to take out the fluid from your spinal cord 다른 검사는 다 했는데 이게 열이 안 떨어진다 so we did all the checking but your temperature is not going down 여러분 골수 빼는 거 아시죠 you know you're taking fluid from your spinal cord 사람이 새우처럼 이렇게 꼬부려가지고 꼬리 뼈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뼈 안에 있는 물을 빼내는 거 so what do they do is you have to crouch and then through your tailbone they'll make a small hole and then take the fluid out of your spinal cord 정말 아파요 it hurts a lot 그래서 검사를 했어요 so I did the checking as well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but it's normal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야 우리 목사가 드디어 죽는구나 so now our brothers and sisters wow now our pastor he's gonna die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병문 안을 오는 거예요 now all these people are coming to the hospital to see me 그래 제 아내한테 사모님 목사님 간호 잘하십시오 하고 이제 봉투를 하나씩 주고 가는 거예요 and to my wife you know pastor's wife please take care of your head of the pastor and then they'll bring some money 마지막 금요일 날은 이제 병명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호흡기 내시경을 해야 된대 and on Friday because they still couldn't figure out what the disease was now they have to check my like lung area 여러분 여기 음식이 넘어가는 식도라는 게 있잖아요 so there is this you know pathway where you eat food 그 중간에 이렇게 기도라는 게 있어요 in the middle there is a breathing path 숨을 쉴 때는 열리고 음식이 들어갈 때는 닫히는 부분이 있어요 so there is a valve where you know when you eat food it opens but when you breathe it closes 거기에다가 호스를 넣어서 내 폐에 있는 찌꺼기를 다 뽑아내야 된대 what they say what they say now they need to insert the hose and then take all the all out the oldest stuff in my lung 이건 마취를 하고 할 수 없어서 아프면 중단해야 된다 but this one you cannot get any anesthesia so when it hurts a lot we have to stop it 그 나이 드신 장로님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this elderly elder said do it 내 의견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you know my opinion wasn't important 그래가지고 입에다가 여자들이 아이 낳을 때 입에다가 거즈를 물고 얘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입에다가 거즈를 물려놓고 아파하면 목사가 이런 것도 못 참느냐고 그래서 코에서 해가지고 호스를 넣어서 다 뽑아내여 근데 병이 없는 거 but still I didn't know if they couldn't find out what the disease was 제가 토요일날은 병원에서 도망 나왔어요 on Saturday I ran away from the hospital 내가 이러다가 진짜 이것이 죽겠구나 because I feel like I'm really gonna die here 아니 도대체 이게 병명도 없는데 왜 나를 이 병원에다 가둬노나 and they don't know what the disease was but still why are they locking me in the hospital 집에 오니까 열이 싹 내렸어요 so when I came home the temperature went down 제 아내도 막 이해를 못하는 and my wife couldn't understand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큰 봉투에다가 저를 그 돈을 주더라고요 so my wife gave me money in the big envelope 당신이 죽을까봐 성도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봉투를 주고 갔대요 you know brothers and sisters they thought that you're gonna die so they gave some money 그 돈을 둘이 앉아 셌는데 딱 7200불이 나왔어요 so we sat down and then we count everything together it was 7200불 그래서 12마리 돼지고기값 주고 끝냈어요 so we paid for the 12 pegs and that was it 제가 이제 여러분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요 the why I'm speaking talking about this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부분이 많이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as I live spiritual life I think about that a lot 내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주셔도 even though God gives me heart 내가 믿음으로 못 달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there are many times that I cannot go forward by faith 내가 크니까요 because I'm big 난 지금 돈이 없잖아요 I don't have money 그래서 믿음으로 발을 못 믿을 때가 정말 많은 거예요 so there are many times where I couldn't step forward by faith 왜 하나님이 모세에 관한 글을 이렇게 자세하게 썼겠습니까 why God wrote down about Moses so detailly 모세 이 사람 믿음 없어 hey Moses he doesn't have faith 하나님이 그러려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that is not the reason why God wrote down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싸워 나가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서 이기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와의 싸움에서 한 번도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을 말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싸워 이겨서 바로 앞에 세우셨다라고 신앙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게 신앙입니다 사탄은 여러분과 나에게 매일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크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산 것처럼 매일매일 착각을 일으키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마서 8장 다시 돌아와서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하가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속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가장 많이 속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 입니다 성경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고 썼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누가 연약하다고 말을 했느냐 율법이 연약하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이 연약하다고 있습니다 여기가 신앙에 잘못되어가는 출발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여러분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저주하시는데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너는 연약하다고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 연약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육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속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죄도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들의 허물이 끝나지 않는 이유들이 뭐냐면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바로 우리 육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이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야마 연약하여 할 수 없었어요 살인하지마 간음하지마 도적질하지마 그건 저주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육체는 그 사실을 알고도 살인하고 간음하고 죄악 속에 빠지지요 율법이 아무리 무서운 법으로 존재해도 우리 육체가 율법을 짓밟고 범죄를 해버리기 때문에 율법은 아무 영향력도 우리에게 주지를 못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육체를 위하여 하나님만 일을 하셨어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율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끝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라는 말은 죄에 싹쓴 사망이라는 말이죠 죄는 사망의 대가를 지불해야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범한 죄로 인하여서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다 지불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선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갈 건지 영을 따라갈 건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걸 성경은 싸움 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운 다는 말은 육신을 쫓을 것이냐 영을 쫓을 것이냐 는 선택 입니다 자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이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이를 생각한다 만약에 여러분의 육체가 연약하다고 믿으면 여러분들은 육체를 위하게 되든지 아니면 죄와 여러분이 싸우든지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간다면 나는 이미 죽었다고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우리 육체를 정해버리셨다고 하셨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다시 살겠느냐 고 말을 하셨어 여러분 속에 죄악의 충동이 일어날 때 육신을 쫓는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죄악의 충동이 일어날 때 영을 쫓는 사람은 아 그래 이게 내 안에서 올라오지만 이건 죽은 거야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에 결국 육체에게 져서 종노릇을 한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왕 사울은 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왕 사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세 가지의 예표를 보여줄 텐데 그 모든 징조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네가 믿어라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말렉에게 속한 것들을 다 진멸을 해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다 진멸을 해라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죽이질 않았어요 자 여러분 왜 사울이 죽이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만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어서 말씀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말합니다 왜 네가 죽이지 않았냐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4절 1사무엘 15 verse 24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I will read from verse 20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요하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요하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가래서 당신의 하나님 요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돼 요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이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왕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므라 왕이 요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요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요하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정하였음이니 사울은 전쟁에서 젖버렸어요 그가 뭐가 더 두려우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이 더 두려웠다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보다도 백성이 더 두려워서 아말렉에게 속한 것들을 남겼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를 이렇게 유발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와 싸워야 합니다 그 말은 살인하지 않기를 노력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늠하지 않기를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육체와 싸워야 하는 건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갈 건지 육을 따라갈 건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산 것처럼 속이고 내가 연약하다고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향하여 죽었다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우리의 정과 욕심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자 여러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나님이 우리 육체만 죽었다고 말하셔도 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은근히 이런 정과 욕심을 좀 바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영적이라고 해도 아무리 믿음이라고 해도 여러분 좀 뭔가 우리에게서 인간적인 걸 느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말씀 안에서 모든 걸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합니까 예 육체는 매일 그렇게 말할 겁니다 네가 어떻게 온전해 네가 어떻게 거룩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매일 말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온전하게 했어 너는 이미 온전한 거야 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선택을 영으로 행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영으로 여러분의 육을 이기고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육체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면 여러분 8장 13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육체를 이기는 길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육체를 이기는 길은 영을 쫓는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를 육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거예요 이건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망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의 인도를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로 반드시 승리를 얻게 할 겁니다 누에미야 서에 보면 누에미야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삼발락과 도비야가 누에미야가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끌고 와서 그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호와의 전에 가서 숨자 너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 그때 누에미야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같은 몸이면 나 같은 사람이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고 말해요 누에미야는 자기를 알았어 나는 피한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숨는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에미야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누에미야 6장을 한번 펴서 읽어보시면 누에미야는 숨지 않았어요 누에미야는 피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는 피한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가 숨는다고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에미야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성벽을 다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안다면 나를 위한 싸움을 멈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누구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 마음의 전율이 돌아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 생각하고 사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어깨 펴고 살겠죠 네가 나 무시해 너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보고 있어 아멘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힘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서도 매일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이렇게 그냥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제 신앙에 인도자가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매일 내게 내 육신과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전화로 올라오기 전에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 어떨 때 전화 오면 막 깜짝 놀라요 제가 이야기 드렸지요 너 요즘에 앉은 뱅이 일으켜? 하고 물어보시니까 그냥 제게 뭘 이의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나를 보고 나를 말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따라 내게 말하시는 종이 있다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로마스 8장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이제 육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육을 이기는 방법 외에 여러분의 육체를 이기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각오하고 결심하여서 육을 이기는 것이라면 우리는 매일 피곤한 신앙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로 육체와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펴서 읽다가 보면 너무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아빠라고 부르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것은 아바아바 이 말은 아빠아빠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뭔가 좀 너무 높고 우리는 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아빠예요 여러분 아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아버지는 되셨어요 그러나 내 아버지는 되셨어요 그러나 내 아버지는 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 맞아요 여러분 좀 담대하세요 예 좀 못 나면 어때요? 예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누구간데 이거 정말 우리 마음에서 싸워서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미 온전하게 하신 겁니다 저는요 제가 미국에 와서 며칠을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 제 마음에 막 이렇게 가슴이 평소에도 뛰었지만 너무 뛰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이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이곳에 오시면 목사님을 만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네요 미국에 여러분 막 수천명 수만명의 그 교회 성도들을 이끄시는 분들이 이곳에 다 와서 목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게 해야 될지 우리가 선택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정말 대단한 방송들이 목사님 인터뷰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디언 교육을 전부 다 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교도소에 길이 열린 데만 50군데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CLF 매 주마다 250명의 성도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2500명의 교사가 있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켜다가 성경 들고 뛰어가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저는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내가 누군지에 내가 빠져가지고 너무 믿음 없이 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육체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육체에 매여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모세와 싸우신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형제 너는 너가 아니야 우리는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미국을 복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펴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육신과 싸워 이기도록 하시고 영을 쫓아 행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